비가 옵니다 눈이 땡글땡글 이쁘게 생겼네 벌써 정류장이 엄청 이쁘네 고난의 행군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들키고 있는거야 도로 왔다가 저기 또 나 들어가는 길이 있네 마지막 이 동안은 정비는 안되있네 돌이 가득 차면 무게 해야되겠네 심했잖아 자랑스럽다 협전의 형사들이여 이제 나 더 미쳐갔다 텐션이 잘 안되네 짱좋다 짱좋아 짱좋다 팽이버스 짱좋다 갈비버스 갈비버스 짱좋아 짱짱 짱짱 헬메 아ường 여러분 여기는 영덕 블루로드비코스 시작점 해맞이공원입니다 저기 화장실이 있고 출발은 어디로 할까요? 해맞이공원 해맞이공원이지요 해맞이공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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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한참 내려가네 이렇게 가자 하다 하다 피가 홀떡말떡 우와 낚시하는 사람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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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느낌 너무 좋아 아니 우리 오빠 우리 하다 이제 나오네 나 여기 왔었어 옛날에 기억난다 호식이 두마리치킨 유명하므로 계속 있네 이 동네는 호식이 두마리치킨이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호식이 두마리치킨 어디라고? 이쪽? 맞아? 응 일로 갔는데? 이쪽으로 갔대 일로 갔대? 어 언니 믿기엔 다행이다 해파란길은 이쪽으로 블루로드는 이렇게 어? 다른거야? 어? 이제 일로 갔어 여기 가자 우리가 블루로드 가는거 아니야? 어 블루로드 이쪽이야 왜 나 안 믿는거야 아니 블루로드 이쪽이고 길이 죽자야지 길은 가자 일로 가면 되는데 우리 바닷길을 걷는거니까 일로 가야돼 절로 가는 도로잖아 산이잖아 그래 바닷길 걷자 되게 인위적인 것 같다 약간 논별부터 올라가는 느낌이던데 등에 따기 등에 따기 등에 따자 등에 따자 와 와 지금 날씨가 오중충해서 그러는데 좀 좋으면 진짜 이쁠거 같아 여기 근데 지금도 너무 이뻐요 오우 오히려 시원해서 좋다 자 자 무단 계단도 있어 계단 나 막 찍는거 알지? 나 막 찍는거 알지? 내가 찍는거 알지? 알았어 야 걸으면 걸을수록 좋네 따봉 오훃 이런 이쁜 길도 있네 윗 infra 윗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이놈 흰 하늘 크림 들리지 모르겠지만 파도 소리하고 새소리가 이쁘게 나네 장난이 아니네 여기 2시간 정도 왔는데 아 슬슬 지겨워지고 있어 큰일 났습니다 1시간 넘게 계속 이런 길이 이어지고 있어 근데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서 지루할 틈도 없어요 아까 살짝 지루했는데 좋네 계속 바른 뷰가 막 보니까 좋아 안녕하세요 worker 물건 바닷밤 공사 능력 뷔 공사 하 산 공사 이런 초소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해양경비대들이 경비세런데 이런 곳입니다 북한 이런 간첩들이 오나 오나 감시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네 우와 오로락내리락 반복해 슬픔과 기쁨을 밤보 진짜 기가 막히다 암초들 야 초고빠 완전 신기한 거 있어 진짜 올해 바다는 다 봤네 여름엔 바다 안와도 되겄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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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땡글땡글 이쁘게 생겼네 아이고 야 술 사람을 좋아해 눈이 순하게 보인다 야 중간중간 낚시한 사람 엄청 많네 여기도 막고 있어요 잘 기억하고 있는 거다 우리 동생 왜 못 가는데 피가 와 버스 정류장이 엄청 이쁘네 버스 같아 비가 옵니다 조금씩 오고 있어요 이런 게 백뱅킹의 참맛 아닐까요 더 와라 나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 더 와라 모텔 태웅 모텔 축복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모텔 요 파란색만 따라가면 돼 피와 가지고 안경 다 젖었네 오늘 가는 줄 알았네 이쪽으로 이쪽 가는 거 맞는 거 같아 맞아 맞아 길이 어디야 길이 늦었다 블루로드 어딨냐 블루로드 길이 있지 있네 저쪽 가면 되겠다 이 길이었어 이 길이었어 저쪽 가면 권칩 권칩 맵다 야 어그지 비가 오지만 나는 괜찮아 고난의 행군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목숨을 걸고 들키고 있는 거야 바람이 엄청 불고 비가 막 내려치고 있어요 당은 딸리고 있고 에너지밥 하나 먹었네 존나 맛있네 저기가 우리 박쥐 존나 힘들어 비가 와서 안경 때문에 다져도 안보엉 이쪽으로 아 거의 나왔다 거의 나왔다 이제 나도 미쳐간다 여기 되게 큰데? 이게 뭐야? 호텔이야? 리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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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조트? 리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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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여기다 쳐. 난 사갖고 왔어. 사갖고 왔어? 비 좀 피할 때든 찾다가. 그래. 가자. 뭐 이런 맛 아니겠어? 야 내일은 못 걸을까? 느낌이. 여기가 딱 좋은데 이미 들어야지. 사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. 여기는 차로 인거야. 여기 엄청 좋은데. 두 자리가 여기만 누워만 한 거구나. 그냥 내 생각에는 텐트 그냥 정자에다 치고 그 옆에 바로 데카 하나 있었잖아요. 거기다 실컷 치고 놀다가 그쪽을 찾죠. 그게 나을 것 같아. 텐트 비도 안 맞추고. 여기 엄청 좋네. 여기 엄청 좋네. 여기 차로 인거야. 차로 내려서 이렇게 바로 있는거지. 우선 이렇게 세팅 안에서 안하는거지. 그런 것 같네요. 했으면 우리 마주쳤겠지. 여기도 엄청 좋네. 이야. 사진을 때 봤을땐 저기네. 이야. 여기도 쳐도 되겠다. 그냥 누나. 셀터를 여기다 하나 치고. 취사가 안 되니까. 거기는. 우와. 뭐야. 대나무형 뭐야. 황금색이네. 여기 이쁘다. 짱좋다. 짱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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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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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